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잘 따신 분들 이렇게 모였는데 여성분들 자 내일은 다 잘할 거라고 부리면서 스케이스트를 쉬는지 도라인스켓을 쉬는지 얼마 안 되셨지만 경기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가는 스타바를 띄우니까 잘 어울립니다 경기에 임원은 붙어야돼 붙어 동원들이랑 똑같이 성실하게 진중하게 임하고 계세요 자 일곱바퀴를 순환한 경기인데요 자 우리 초보 회원님들 피트니스에게는 오히려 또 부담부러 맡길 수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치고 만나겠습니다 파이팅! 파이팅! 오! 파이팅! 파이팅! 팔조심! 자 순위가 바뀌고 있죠 자 5번이 2등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이 2등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이 2등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! 앞에 놓는다 앞에 놓는다 앞에 놓는다 아주 잘해 아 왜 뭐 피트니스야 뭐 할 수 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아 이거 두 바퀴라는 거야 윤호야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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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우리니까 치까지 먹고 말해주셨잖아 소아도 안 돼 알겠습니다 잡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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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자 빨랑빨랑 동이 올리면 파트 넣는 겁니다 파트 벌레카트였는데요 임차게! 임차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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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아! 수십을 발휘하나요? 전략형으로 어우 멋진다 자 손등에서부터 트루밍 중이라고 나오셨어요 자 네 체력안배를 넣어서 네 형님 경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